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3천만 결에 반겨 지지하였거늘 이에 방해하고 나선 자 누구였더냐 송동위원회 열리어건을 두 번씩 이를 깨트린 자 누구였더냐 우리들은 똑똑히 보았노라 우리 강토를 노리는 미제국주의 그들과 야합한 민족 반역자의 무리 세계민주성벽 소련정부는 두 나라 군대 돌아가기를 제의했거늘 끝끝내 반대한 자 누구였더냐 피해항장뿌리치고 유엔의 문제삼어 도망한 선거를 꾸민 자 누구였더냐 우리들은 낱낱이 알았노라 조국을 상치려드는 미제국주의 인민의 원수 반동토베의 무리 그렇다 미제국주의는 마술을 뻗치고 매국노 이승만 김성수는 흉계를 써 우리 강토를 절반으로 쪼개고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아 남조선의 단독정부 세우려 들지 절세의 애국자 김장군의 용도받도록 북조선 민전은 죄의하였노라 남북연속회의 역사적 모임을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오름을 가히 알기에 오늘 우리는 자기의 힘을 믿기에 저들의 흉결을 단숨에 박차고 조국의 용해와 독립을 지키려니 삼천만 승리의 노랫소리 우렁차 삼천만 산하의 봄빛도 가득차 인민의 새 역사는 또하나 엮어지노라 장백산 줄기 뻗어 산수도 아름다운 조국조선 반말년 긴긴 역사 위에 새로운 광채 들이오는 민주건설의 북조선 낙낙문화의 발상지며 오늘의 민주 모습도 아리딱고 승리의 부가도 드높은 민주 북조선의 서욱 평양 우리 강토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서는 조국을 상치고 인민에게 노예의 모해를 씌우려는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협착하였습니다 이 흉계를 반대하는 전 조선 동포들은 방방복곡에서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압제비 매국노 이승만 김성수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져 총골기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의 핏줄기를 끊는다더냐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그리운 민주 북조선의 서울 폐양으로 달려와 역사적 회의의 날을 마게 되었습니다 고생호 창현한 고구려이의 성토는 실록에 아룽지고 해수의 물줄기 기슭을 새맑게 씻어내려 이 나라 백성들의 슬기롭고 이로운 피의 전통 정든 모습 이어나고 해방의 봄비 영원히 서리운 모란봉 위에 오늘 인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회장 우국 투장을 의논할 이날의 주인 남보임을 기다리는 듯 엄숙한 회장은 삼천만 결의의 자자손손 기리끼리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살림을 굳게 다지는 조국의 영광을 받드는 터전입니다 4월 19일 삼천만 인민의 기대와 희망과 환호 가운데서 역사적 회의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장에는 우리 민족에 역명한 기도자 김일성 장군을 비롯하여 남조선 노동당 대표 허헌 선생과 박헌웅 선생도 다다랐습니다 한나라 한시에 해방된 조국당이건만 남북으로 갈려 울분도 깊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 흉금을 헤치고 정회를 풀게 된 대표자들은 인민의 자유 깃발 높이 퍼려기고 민주의 향기도 훈훈히 풍기는 회장들에서 조국의 뒤끓는 가삼 속에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압제비 잔악무도한 반동배들의 흉악한 음모를 두들겨 부시고야만 새로움이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발찬투장으로 세계에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된 우리 민족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장군께서는 호원 선생 박헌영 선생과 더불어 정전을 교환하시는 듯 유유히 거리고 계십니다 장군의 일령 가운데는 오직 우리 민족과 우리들 후선의 운명을 행복하게 해척하시려는 열이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의 695명의 대표자들로서 가득 찬 회장은 엄숙하고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장기어 갑니다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애국인민들의 정열과 투지를 신문지상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직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을 선두로 김두봉 선생 박헌영 선생 박헌영 선생을 비롯하여 제정당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은 대표드림을 받으면서 입장하시었습니다 대표자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김월성 노인께서 역사적인 개회를 선언하시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을 비롯한 28명의 주석단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일성 좋아sis 위대한 우리 민족의 용도자 김일성 장군의 사회로 역사적인 첫 회의는 축사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조선 노동당을 대표하여 김두봉 선생은 우국지성으로 민족의 활로를 열으라고 호소하였으며 남조선 노동당 허원 선생은 행동통일을 취하라고 강서하지었고 국조선 민주당 초영건 씨는 만난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남조선 근로인민당 백남은 씨는 인민들의 희망과 결성할 것을 부르짖었으며 국조선 청무당 김다련 씨도 자신의 결의를 별명하였고 조선인민공화당 김원봉 씨는 양국 군대 동시 철퇴를 고조하였습니다 남조선 여성동맹 대표 유영준 씨는 만국적인 남조선 단선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손이 높이며 어찼스며 각 대표의 축사가 끝난 다음 허정숙 씨로부터 1만 2천 3백여 통의 축문과 4만 3천 2백여 통의 축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경축하는 축하부대는 역사적 회의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파완과 프랑카트를 선두로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조국 건설의 주역군인 노동자 토지계획의 혜택으로 토지의 주인이 된 농민들 인주학원에서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학생들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찾은 여성들 인종문학예술 장관에 이바지하는 예술민하이며 김일성 장군에게 삼각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국명자 유가족학원 학생 강원 식구는 비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철천히 원안을 품고 밖에 쓰러져 아지도 못하는 산 언덕에 강끼슬게 한 많은 뼈를 묻었습니다 왜 남조선에서는 우리 부모들을 학살하든 왜놈의 압제비 다시 우리 동포들을 학살합니까 왜 우린 남조선 형제들에게 일제시대에 우린 맛보게 합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선생님을 대할 때 마지막 숨결까지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쓰러진 우리들의 부모를 만난 듯합니다 지옥 우리들이 안타깝게 바라맞이 않는 조국 독립을 하로바삐 철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전조선 인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남조선 노동당 위원장 허헌 선생의 사회로 만장의 절대한 환호 가운데 김일성 장군은 국조선 정치 정사적 보고를 하셨습니다 박수 해방전 이후에 남북 조선의 최저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합할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한 방면으로는 이번 우리 회합이 가지는 의의는 우리 조국이 조국의 남쪽 반부를 이 대국 의자들이 자기 내의 시도가 너그라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집합하게 되었으며 해방 후 대합한 우리 조국에 닥쳐온 위의가 가장 엄중한 소집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소집되는 우리는 남북 조선의 정치정치 정당하게 토의하고 민족 분열의 위험을 타파할 기본 대책들을 강구하여 그러나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지극히 첨예한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가 지극히 첨예한 일면은 이 대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지지하에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우리 조국의 강토를 자기 내의 시민들로 만들려고 택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 대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 음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조선위원단이라는 명의로서 남조선에서 거의 전민족적 정부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가 특이한 것은 반말년에 의교한 늑사를 가지고 따라온 단일 민족인 우리 3천만 조선 민족이 3,8선을 개선으로 인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조선인민은 각각 남북의 분리된 조건 하에서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민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국조선인민들은 소련의 진정한 의적 성원 하에서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는 역사적 위협에 있어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인도 우선 목조업 저흙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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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박수 남조선 남조선 민주당 유해봉 씨 남조선 기독교 민주연맹 김창준 씨 남조선 직업 총동맹 서경덕 씨 남조선이 김충규 씨 남조선 전국 유계연맹 김응섭 씨 등 많은 토론자들은 보다 한결같이 비법적인 유엔 결정을 반대하며 남조선 단선을 절대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의제 4일에 홍민희 씨가 낭독한 남북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표시하는 역사적 문연인 것입니다 이국노 씨로부터 민족통일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삼천만 형제 자매에게 호소하는 경문이 통과 결정되었습니다 호헌 선생께서 남조선 단선 단정을 반대하여 조국의 위기를 타개하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명백히 진술하신 다음 여러 대표들의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대표 북조선 민주당 대표 남조선 인민공화당 대표 북조선 기독교연맹 대표 남조선 근로인민당 대표 남조선 전농 대표 남조선 문화연맹 대표 남조선 문화연맹 대표